0427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은, 는 1980년 설립 후 제조용 장비의 개발 및 출시를 시작함, 최첨단 자동화 장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괄 생살라인을 갖추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ME 실드 장비는 스마트 장치와 IoT, 자율주행 전기차,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UAM 등 6g 상용화 필수 공정에 쓰이고 있음 동사의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초정밀금형 및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0년 12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반도체 제조용 초정밀금형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반도체 소자업체 및 패키징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확장 응용하여 태양광 장비, 레드 장비 등도 개발 및 생산함 대시 대만 등 중화권에 대한 근접 지원을 위해 해외법인인 한미, 타이완, CO, LTD 등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미국 정부의 중국항 핵심 장비 출하 통제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연재료 매입 비용 및 외주 가공비 감소 등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금융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하며 순이익률 소폭 상승에 그침 대시 HBM세 관련 본딩 장비의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력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은 5조 2,95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7위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상장 주식수는 9,7339,302주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미반도체의 퍼은 26.27배이고 추정 퍼은 2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71원이고 추정 EPS는 1,85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9.76배, 5,5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4만 2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66번지억원, 1224억원, 11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01번지억원, 1044억원, 923억원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75%이고 유보율은 2958.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4,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500원보다 1,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6,6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종가는 54,400원이며 주가가 한미반도체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